배 맞는 거 보고 나도 배 때려줄라고 했지 응? 나도 너 배 맞는 거 보고 너랑 나랑 할 때 배 때리려고 하고 얼굴 때려도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거 들어왔죠? 이렇게 돼서 이 병원 그게 다다다다다다 2kg 넘어져서 그건 뭘 듣고 들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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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침내 빨간 huh 크燕 30년 넘고 40년이 여기가 우리 중임에서 첫 번째로 배워 내가 두 번째 아무90 어? 그럼 몇 명이지? 10명이지만 10명이지만 사진 한지 찍어야 되는데 밖에서 찍어야 되니까 하는 얘기가 뭐야 이제 둘라로 가면 철학적인 얘기가 남았죠? 응 그럼 잠깐 네